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줬길 바라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우울한 소식만 전해지고 있고 특히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 상반기 공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더 간절해진 서류전형 합격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2020년도 상반기 공채 서류 필기전형의 합격컷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저의 예상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용규모가 보수적이다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여러 통계 결과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사기업과 공기업의 채용규모가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서류전형이나 필기전형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필기전형에 대한 부분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필기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필기전형을 생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채용과정에서 유일하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필기전형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서류전형이라든지 면접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성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입사지원서에서 학교라든지 어학이라든지 직무 관련된 가산점 요소라든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적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이 맘 놓고 우리 지원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필기전형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량적으로 검증된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 봤을 때 필기전형은 분명히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년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필기전에 참여하면 11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4월달이라든지 5월달에 좀 좋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명을 위해서 아마도 150명에서 200명이 필요한 그런 고사장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고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제한되어 있고 이러한 채용의 시기, 특히 필기전형의 시기가 사기업과 공기업 등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게다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학이라든지 국가자격증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딜레이 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고사장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떠한 선택지가 남아 있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류 전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을 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10배수에서 20배수까지 필기전형으로 넘긴다면 만약에 이번 상반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려움 등을 감안했을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배수보다 좀 더 엄격하게 다음 필기전형으로 합격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류 전형이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지금 모집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기준을 어떻게 보면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물론 모집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제외하고 오프라인 채용설명이라든지 사전 공고를 통해서 채용에 어떤 붐업을 시켜야 되는 인사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을 원하는 기업 입장에서 채용기간을, 모집기간을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만약 필기전형을 진행하는 곳이라면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분명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채용규모가 축소되고 재학생들의 물리적 시간이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야기가 뭐냐면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를 다니면서 말 그대로 공채를 준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류전형 뿐만 아니라 필기전형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의 개강기간이 늦춰지고 있잖아요. 대학교의 개강기간이. 그 말은 뭐냐면 재학생들도 지금 상당수 많은 시간을 필기전형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외활동을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그 다음 필기전형 준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필기 합격컷 역시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대비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필기전형 합격컷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서류전형 합격컷이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 서류전형 합격하는 게 정말 녹록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아저씨가 또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 아니냐 해서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미리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싶죠. 하지만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대응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하시면서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응 방안 첫 번째로 일단은 우리가 서류전형 합격을 해야 되는데 서류전형 합격률도 중요하지만 합격 개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모집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롯데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예년에 비해서 모집기간 자체가 짧게는 1주, 길게는 2배 정도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 이게 뭐 모집기간이 거의 한 3주, 4주가 되니까 시간이 많다. 나는 나중에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모집기간 초반에 최대한 집중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고 여유있게 기다리셔야 다른 공고가 쏟아질 때 그 맞춰서 호흡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3월 12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월 말에 마감을 하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다면 그때 갔을 때 이제 말 그대로 하루살의 인생처럼 또 이제 여러분들 초치기 인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때 공고가 또 쏟아질 거기 때문에 그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모집기간 초반에 최대한 집중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지원을 하셔야 좀 더 실수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쫓겨서 하다 보면 더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입사지원서에 기재사항을 실수하는 것을 정말 줄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그 이력서를 입력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격 같은 경우에 학교, 졸업연도, 학점 이런 것도 입력하시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로 인해 가지고 필터링 당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졸업연도가 예를 들어 가지고 2020년도 2월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뜻이냐면 2200년도, 2202년으로 졸업연도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런 개념 없이 그런 실수를 하느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그러한 입사지원서에 입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가 참 중요해진 것 같아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서도 언론 뉴스 등을 통해서 지금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필기 전용으로 합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한하다 보니까 더 엄격하게 서류 전용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정량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펙적인 부분으로 서류 컷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소서에 대한 부분까지 더 반영을 하고 혹은 원래부터 자소서를 많이 반영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점검함으로써 뒤에 필기 전용에서 최소화된 인력으로 면접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특히 지원 동기와 직무가 관련된 역량을 써야 하는 항목들 특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작성을 좀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주제가 서류 전용 합격은 맞지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필기 전용에 대한 부분 역시 합격 것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씀 아까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그 다음에 걱정만 하는 그 시간을 줄이셔 가지고 필기 전용에 대한 부분 역시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어? 지금 시국이 이렇기 때문에 필기 전용이 생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제 상식선에서는 확률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물론 갑자기 이랬는데 나중에 모든 기업이 필기 전용 안 보니까 강민이 너 때문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할 말은 없는데 제 그 단연간의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경력과 그 다음에 지금 십 수년 동안 공채를 겪어오면서의 저의 그러한 시각으로 봤을 때 필기 전용을 줄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채용 비리라든지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무엇보다 정령화된 객관적인 그러한 점검 요소들을 반드시 채용 과정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필기 전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괜히 필기 전용 안 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역대급 서류 필기 전용의 합격컷에 대비하자 어떻게 서류 전용은 합격하기도 어려울 거고 필기 전용은 합격하기도 어려우니까 나 포기하자 지금 그딴 얘기 하려고 제가 이 영상 찍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또 좀 더 초연하게 더 실수할 수 있는 것들 줄이고 내가 더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보여줘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한번 이겨보자 그러한 마음가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사람이야 이런 상황에서 좀 나약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지금 취업 준비 시행이라면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잘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이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해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 위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엄숙하지만 이렇게 끝내면 약간 섭섭하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다라는 거 외치시고요. 구독자가 빨리 오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이게 지금 4만 5천대에서 엄청난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성장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